인간계를 넘어서 천상계까지 끝없이 라이징하고 있는 K-POP의 갓 루키 라이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지난 9월 데뷔 후 저곳에 컴백을 하셨어요 짧은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데뷔곡으로는 청량함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섹시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또 라이즈가 악기신이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게 게 게 게 게 럭이 차이 기차이 이어서 이번에 섹소폰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노래 제목도 섹소폰을 의미하는 섹시의 터크를 더했고요 처음부터 귀를 사로잡는 섹소폰 소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또 라이즈만의 힙한 퍼포먼스도 기대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라이즈의 춤신 쇼터로씨 라이즈의 힙함이란 이것이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 이번 톡 섹시는 톡 섹시라는 부분이 포인트 안무인데요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세요 자 저희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스타트! 지금 인가해분에 오신 모든 분들이 상황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즈 컴백 기념으로 쭈니 맘대로 쭌터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! 앤톤! 막내로써 형대게 한 마디! 어! 어... 오늘도 찢었다 오! 어! 이거 찢었다 오! 그러면 소희! 노래 한 소절 오! 오! I wou let you ride on my side 아 아 아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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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준을 어떻게 생각해? 일단은 너무 멋진 선배님이시고 오늘 최고의 MC 감사합니다 연준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자 그럼 다음 무대도 멋지게 소개해 주실까요? 톡스윗 유나이트 강열 칼군무 빌리 태양이 원국 킹덤의 무대까지 뮤직 터치